아 자 이렇게 완성 했구요 그러면은 이쪽도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쪽은 3과 10일 10과 10과 11 여기 인가봐요 이럴때는 자 여기 구석 부터 하는게 좋을겁니다 손가락이 안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게 좋은데요 아 이게 너무 작다보니까 스티커가 자기 만들어 붙어 버렸어요 스티커를 대충 붙여도 되지만은 그러면은 모양이 안좋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붙이도록 합니다 저럴때는 카레의 윗등을 해서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주면은 붙습니다 됐구요 이번에는 10일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자 이렇게 이번에는 손으로 해도 되네요 손으로 꾹꾹꾹 눌러가지고 시원한데도 붙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손톱 이렇게 해주면은 잘 붙어요 반대로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거를 스티커를 안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대충 하는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 흑불안은 색분할이 되어 있긴 한데 예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작아서 얼굴명도 안나오고 아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했구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스티커를 안 붙인 부분도 있죠 여기다가 스티커 2번 2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구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좋아요 조금 좌우가 안맞네요 좌우를 잘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밑에는 3번 3번을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요 잘 맞았어요 이번에는 스티커 안 붙인 적 있는데 9번 10번 9번 12번 9번은 이쪽이네요 9번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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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워 주면 됩니다 킹 이쪽도 킹 됐구요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변신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열어야겠죠 열어서 엉 이게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요 바로 덤프트럭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조인트 끼워 주고요 덤프 고고 완성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 이걸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뭐야 갖고 놀 때 이렇게 하는 거군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요 이렇게 창문 있고 자 덤프트럭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 붙여니까 그래도 훨씬 낫네요 자 그러면은 갖고 놀아볼까요 자 바퀴가 네 개 다 있기 때문에 바퀴를 이렇게 굴려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윙 윙 윙 윙 그리고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자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 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짐 같은 거를 여기다 넣고서 자, crow 흙을 내려놓듯이 내려갔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쭈욱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놀 수도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자 미니프라인데도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갖고 놀 수 있게 바퀴가 움직인 것도 잘 재현해 놨고요 그리고 이런 갖고 놀 수 있는 기능에도 충실합니다 세 번째는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덤프트럭 중에 이렇게 잘 생긴 덤프트럭은 처음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많이 들고요 네 번째는 견고예요 미니프라라서 조그만 프라모델인데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은요 뭐랄까 이 부분이 딱 맞진 않아요 이렇게 딱 딱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딱 맞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니프라라는 거를 자 감안해서 갖고 놀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자 미니프라라는 데도 상당히 딱딱한 좋은 품질의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요 아주 정밀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4대 총 5대가 합체하면은 트레저 메가조드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합체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합체나 변신 좋아하는 트레인포머나 또 전대 그리고 용자 팬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립하거나 합체하는 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깜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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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